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시대 정치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고려의 경제와 사회, 당시의 사람들 경제활동, 사회 모습은 어땠는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꺼풀씩 우리의 궁금증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열다섯 번째 테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 근데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래요? 누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s your name? 자, 나왔습니다. 어? 어허? 이거 무슨 국기죠? 예, 바로 이제 중국 국기예요. 자, 근데 영어로 물어봤으니까 영어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중국을 영어로 얘기할 때 차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차이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시작 부분을 거슬러 올라 올라 가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왔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는 말리장성이에요. 말리장성. 진시황제가 세웠죠. 진시황제,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가 이게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진, 차이나, 차이나, 친 이렇게 변화됐다. 예, 나라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다음에 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at's your name? 누구신가요? 자, 나왔습니다. 어, 우리의 옆나라네요. 당신의 이름은 일본이죠? 일본. 어디서 왔나? 자, Japan이에요. 일본을 영어로 Japa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일본은 Japan일까? 자, 일본이라는 말이 이게 중국에 전해져서 다른 나라로 전해졌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동양에 왔었던 마르코폴로라는 사람이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자, 일본의 중국 발음이 서양인한테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자판구라고 했다가 치판구 이렇게 바뀌어서 Japan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알려져도 있어요. 아, 그래. 일본의 이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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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져서 이름이 조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일본의 발음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영어 이름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타자를 소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뚱 What's your name? 예, 아, 그래요. 우리의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자, 근데 영어로 물어봤으니까 영어로 답해보자. 코리아죠. 코리아. 우리의 코리아는 어디에서 왔을까? 자, 우리의 코리아가 왔었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고려를 두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고려와 무역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저 멀리 아라비아 쪽에서 상인이 오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저 중동쪽 중동의 아랍계통 이쪽에서 이제 상인들이 와가지고 아, 그래. 이 나라와 교류를 하겠대요. 이 나라와 무역을 하겠대요. 이 나라에 가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고 돈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머나먼 지역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려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 여기 가면은 많은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대. 고려 발음이 꼬레 이렇게 됐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서 나라 이름이 왔구나. 이 고려가 바로 이제 코리아가 되었구나. 그렇구나. 바로 우리의 K-컬처 이게 이 시기 때 전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경제적인 내용 및 사회적인 주제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려경제편에서 토지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토지제도가 나올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제도가 뭡니까? 토지에 관한 제도죠? 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토지에 관한 어떤 제도인지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토지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가 관리 음 국가가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왜 주냐? 관리는 국가에게 일을 하거든요. 바로 직역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직역이에요. 뭐, 출근해서 아니면은 시키는 거 일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국가가 관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겠다. 그 직역에 대한 대가를 뭐로 주는 거냐? 돈으로 화폐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이것과 관련한 제도가 바로 토지제도고요. 이를 우리는 수조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는 토지 주인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의 일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관리들은 즉, 공무원은 일한 대가로서 국가가 여기에서 세금 걷어서 너의 몫으로 써라는 게 바로 이제 수조권이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관료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녹읍이라는 개념이 수조권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을 봤었는데 앞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녹읍이라는 제도는 이 수조권에 다가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었거든요. 근데 녹읍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노동력은 징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권한은 없고요. 이건 없어요. 다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것과 관련한 제도가 토지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 시행됐었던 제도가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제도예요. 자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에서 우리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던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후상국 통일 과정에서 태조 왕건이니까 활약했었던 호족들 관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한테 역할에 따라서 분급하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야 너 열심히 했네. 너 굉장히 열심히 했네. 통일 과정에서 너 열심히 날 도와줬네. 그래. 너 이 지역에 대해서 세금 걷어. 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였었어요. 이게 역분전이었거든. 그런데 이 역분전은 계속 시행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바로 후상국 통일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인 제도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었던 게 바로 전시과라는 제도예요. 전시과라는 제도는 바로 관리들에게 국가가 이거 주는 거 이것을 노동력 말고 수조권 주는 거 이거를 제대로 정비한 거예요. 그 이전의 역분전은 후상국 통일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전쟁도 끝났고 국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자라고 하여 토지를 주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전시과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시과 제도는 뒤에 한 번 두 번 바꿔요. 처음에 제정했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전시과를 이렇게 한 번 표시해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전시과다. 그래서 시정전시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정전시과는요 뭘 주는 거냐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관리에게 주는 건데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뿐 아니라 그런데 이전에 일했었던 관리 관리 신분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들에게도 생계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할 건데 요거부터 보죠.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자 요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요게 이제 토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땅의 또 다른 이름이야.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준다. 그 토지의 이름이 전지와 시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일한 대가로서 누리는 권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가. 그쵸? 자 그런데 전지는 농토를 얘기해요. 농사짓는 땅을 얘기해. 농사짓는 땅에서 세금을 걷는다. 그래 농작물의 일부를 세금을 걷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전지예요. 시지는 산, 입야지대. 입야지대. 이런 걸 얘기하죠. 거기서는 뭘 걷냐면요. 뗄 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땅에서 농작물을 세금으로 걷고 그다음에 입냐에서 뗄 감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관리는 그거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난방비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전시과라는 제도입니다. 자,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리에게 세금을 걷는데 전직관리. 그래, 내가 일하는 관리는 당연히 받는 건데요. 일을 했는데 지금은 퇴임한 관리들에게도 여전히 이거를 계속 주어요. 그러면, 그래, 퇴임해서도 생계는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무원인데 급수가 높은 공무원과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었어요. 5급 공무원이 있고 9급 공무원이 있다고 보자. 당연히 누구를 더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공무원 급수가 높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복장, 이게 이제 관리의 등급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등급, 공무원 급수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도 고려하냐면요. 앞서 봤었던 이거, 인품도 고려할 거예요. 인품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네가 공무원 급수가 낮더라도 성품이 훌륭해. 그러니까 많이 줄게. 이런 게 인품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복이라는 이런 기준이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봤을 때 좀 유능한 관리다라고 하면은 아니, 뭐 높고 낮은 이런 거 떠나서 많이 주겠다라는 약간은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시과는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수조권을 지급하는 이런 토지 제도다라는 것을 강조를 처음에 해드렸었죠. 정리하자면 시정전시과, 이는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건데요. 전지관리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인품을 고려하기도 하는 이런 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전시과는 전시과,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주더라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시과가요. 개정이 됩니다. 바뀌어요. 목종이라는 왕 때 개정이 되는데요. 자, 앞서 봤었던 시정전시과는 경종인데 이 경종이 어느 시기의 왕이냐면은 광종과 성종 사이의 왕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경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종 다음에 현종의 왕을 받잖아요. 이 사이에 성종과 현종, 이 사이에 목종이라는 왕이 잠깐 있어요. 자, 이 왕 때 전시과를 한번 바꿀 겁니다. 뭘 바꿀 거냐? 아니, 공무원 급수가 낮다고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 이 친구는 말이야, 7급 공무원이지만 거의 장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월급 더 많이 줄게. 이러면 뭔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그래서 인품은 배제하고 관등만 고려하는 거예요. 인품을 배제했다 그러면 요거를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시스템으로 딱딱딱 맞는 공무원 급수체계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도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이 개정 전시과가, 개정된 전시과가 한 번 더 바뀌어요. 기록 경신할 때 경자예요. 전시과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문종이라는 왕은 현종 이후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자, 이 문종 때에는 이제 뭘 뺄 거냐?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제 고려의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근데 퇴임한 관리까지 주기에는 국가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즉 전직 관리에게 주던 것을 이제 없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시과는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관등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걸로 최종된 거예요. 시정 때에는 인품이 있다가 인품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 전시과 때 현직 관리였다가 이제 전직 관리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제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뭘요? 수조권을요. 무슨 토지? 전지와 시지에 대한 토지. 이렇게 관리들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들이 일을 하고 이제 퇴임하거나 죽으면은 반납하는 거예요. 뭘요? 토지에 대한 권리들. 그치? 내가 일하는, 일하는 관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토지에 대한 세금 걷는 권한은 국가가 가져와서 또 다른 관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전시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신 정면 이후에 무신들 욕심이 너무너무 과해졌어요. 내 땅을 너무 많이 늘려놔요. 내 땅을 늘리고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안 하고 무신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막 독점하고 토지를 독점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시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왜요? 관리들한테 토지를 줘야 되는데 토지를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 시대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몽골 침입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토지 이런 것들을 막 지급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이라도 줘야겠다 해서 개경 주변, 여기를 이제 경기라고 했었거든요. 이 개경 주변의 땅들 일부만 줬었어요. 원래는 전국에 대한 토지 권리를 줬는데 이게 반납도 안 하고 전쟁도 나고 하니까 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자. 그게 바로 녹과전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간섭기 시기로 접어들면 원간섭기 시기로 접어들면 누가 나오냐. 권문세족이 등장하죠. 이 권문세족이라고 불렸었던 지배층 친원파들을 주로 하는 이 권문세족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막 늘려 나가는 겁니다. 막 이 토지, 저 토지 농민에게 뺏고 대농장을 경영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엄청난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등장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원래 관리들은 말이에요. 앞서 전시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잖아. 너 토지 이거 땅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수조권을 준 거잖아요. 세금을 수치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면서 관리들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땅을 늘려 나갈 거야. 나 다 가질 거야. 대농장을 소유하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넓은 토지를 소유한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농민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들이 여럿 있겠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땅을 뺏겼으니까. 권문세족의 토지를 그렇다면 국가가 다시 뺏어와서 이거를 농민에게 다시 돌려줘야겠다. 그럼 관리는 뭐 먹고 삽니까? 수조권을 이전처럼 주면 되잖아. 라는 제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개혁을 추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서서히 성장했었던 신진사대부. 그 신진사대부가 주도하여 드디어 고렴할 때 이 개혁을 시행합니다. 과전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전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권문세족이 독점하고 있었던 거 이거 다 국가가 뺏어와. 그다음에 농민에게 돌려줘. 그리고 관리들은 수조권을 지급받는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 신진사대부가 하는 겁니다. 신진사대부가 자신들의 개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들이 당시 관리였으니까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조권을 받겠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가 전국에 많은 땅을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면 욕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 지역에 하나여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급하고 과전이라고 불러요. 그런 토지를요. 수조권 토지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지마 관리들은 관청 가서 일하는 거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소유하지마.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데 많이 지급하면 욕심이 커지니까 개경 주변의 경기 주변 일대만 조금 조금씩 지급하자. 이런 제도로 시행하게 되고요. 이게 신진사대부가 고려 멸망 직전에 했었던 개혁이고요. 이 개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 개창을 해야겠다. 조선을 건국해야겠다. 이런 세력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제도였어요. 다른 주제로 가보자. 농업기술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계속 농업 중심의 사회예요. 다른 지역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농업 중심의 사회로서 농업기술이 하나 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고대시대 삼국시대라든지 아니 그 이전에 철기시대 때는요. 뭘 사용했다라고 봤었냐면 우경을 썼다. 철제 농기구를 하면서 이제 우경을 사용했다. 소의 노동력, 가축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가면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해요. 시비법이라는 제도는요. 거름과 태비를 주는 이런 제도 이런 방식의 농법을 시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땅이 있는데요. 토지가 있습니다. 음, 여기 토지예요. 이 토지에서 농작모를 막 키우겠죠. 농사를 지어서 이 지역에서 그래, 배불리 먹고 살겠지. 다음 해가 됐는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에는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게이지가 있어요. 배터리 게이지가 풀로 충전이 되어 있다가 한 번 농사를 짓고 나면은 요게 방전돼요. 충전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 급속 충전이 아닌 거야. 다음 해가 됐는데 충전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야. 1년 또는 몇 년간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둬야 돼. 그러지 않고서 여기다 농사지면은 하... 농사 망쳐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그럼 이거를 보충해 주는 방식이 뭐냐? 땅에 보조배터리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거름 퇴비 주는 방식 시비법이에요. 그러면 매년 농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이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매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같은 작물을 두 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을 섞어가면서 하면은 땅의 지력이 높아졌으니까 2년 동안 세 가지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걸 윤작법이다라고 해요. 조보리 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은 땅의 지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두 번이 아니라 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조보리 콩 그 다음에 조보리 콩 또 조보리 콩 계속 순환하죠. 이런 거를 무슨 뭐 전륜구동 할 때 륜자를 써서 윤작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작법은 돌려짓기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같이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시비법이 등장하면서 윤작법과 이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요. 이양법 또는 모내기법이라고 이거는 쌀농사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변홍사 즉 쌀농사를 짓는 게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쌀농사를 짓기에 우리나라의 계절이 100% 적합하지가 않아요. 변홍사를 짓기에 알맞은 날씨는 덥고 습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의 날씨에서 덥고 습한 것은 여름이 있죠. 이 얘기는 여름이 아닌 곳은 아닌 지역은 벼가 자라기에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벼가 이렇게 막 쑥쑥 자라야 되는 이 봄때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변홍사 망치는 일이 막 빈번한 거예요.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은 지금 이 변홍사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모내기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다가 벼를 심어요. 벼를 심습니다. 그럼 얘들이 막 자라겠죠? 그래 얘를 수확하면 돼. 이게 땅을 직접 파종하는 직파법 방식인데 이항법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벼의 싹을 키워서 여기다가 옮겨 심어요.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으면 얘네들이 자라겠죠? 예. 자란 애들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냐? 직접 파종할 때는 여기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요. 옮겨 심을 때에도 잡초들이 자라는데 옮겨 심는 거는 눈에 보이고 줄을 맞춰 심으면은 그 밖에 있는 거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항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아주 좋은 농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심하다 그랬죠. 이 이항법은 직파법에 비해서 가뭄에 좀 취약해요. 가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옮겨 심었다 보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정도가 좀 약해요. 씨를 직접 파종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이항법은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생산력이 높아지고 힘은 덜 든 아주 좋은 농법인데 가뭄이 들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이항법은 우리나라처럼 가뭄이 심한 봄가을이 심한, 가뭄이 심한 이런 국가에서 하기에 뭔가 좀 애매해요.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도박 같은 농법이야. 하지만 어쨌든 고려시대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목화입니다. 목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겠죠. 문익점이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거를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진 그 목화가 바로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원의 간섭을 받는 그 시기쯤에 가지고 왔다. 그리고 농서도 갖고 와요. 농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 농사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나라에서 만든 건데 어 그래 우리랑 자연환경이 다르긴 한데 좀 참고할 만하다라는 이런 농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농상집요라는 농서가 원나라로부터 마찬가지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좀 여럿 있네요. 원 간섭기 때 새로운 문물도 들어오고 풍속 뭐였죠? 몽골풍 풍속이 유행하기도 한다. 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숭업. 물건은 어디서 많이 만드나요? 관청에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에서도 만드는구나. 소. 이게 뭐였죠? 향부곡소 할 때 그 소. 차별받는 지역. 이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국가가 시키는 거.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런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도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시기. 이게 바로 이제 고려시대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보자.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고요. 제2의 서울은 서경이 있어요. 이런 수도 역할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에 막 인구들 모이고 막 번화가들 있잖아요. 그런 곳의 국가가 이제 이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해 라고 해서 만들어준 상점가들이 있어요. 그걸 시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수도뿐 아니라 주요 대도시에도 국가가 그래 여기에서 물건을 거래하도록 하자라는 관영 상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업활동을 지원하는, 서포터하는 이런 나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업활동, 물건 거래가 막 여러 가지로 이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국가가 감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기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지 잘못해가지고 시장 질서가 잘못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감독해주는 경시서라는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자, 그러면 물건을 거래해야 되는데요. 음, 어떻게 거래합니까? 뭐, 물건 사서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돈,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 전이거든요. 그래,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화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물건 거래가 점점 커지니까. 화폐를 쓰기 전에는 물물교환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물교환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삼각김밥을 먹고 싶은데 화폐를 쓰기 전이야. 그러면 삼각김밥을 파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구해다 줘야 돼.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거 우유를 가지고 갔는데 이걸 바꾸실래요? 어, 난 우유는 안 좋아하는데 나 주스를 먹고 싶으니까 주스를 갖고 오면 삼각김밥을 줄게. 어, 근데 전 주스가 없는데? 그럼 주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요거를 바꿔야 되고 넌 불편하잖아요. 화폐를 쓰자.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성종 때 최승로의 신무 28조에 나왔었던 그 성종 때예요.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숙종 때 뭘 되게 많이 만들어요. 자, 이렇게 뒤에 나오는 화폐들은요. 이 사람에서도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의천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의천이라는 승려가 왕에게 건의를 해요. 중국의 송나라라는 나라 가봤더니 화폐 유통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도 만드시지요. 삼한통보, 해동통보와 같은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형을 본떠서 만든 은으로 만든 화폐인 은병, 활구라고도 불리는 이런 화폐들을 또 만듭니다. 다 숙종이라는 왕인데 이때 의천이라는 승려가 건의해서 만드는 화폐들 고려시대 화폐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넓혀볼게요. 고려시대 때 화폐 유통을 통해서 여러 상업이 발달하면서 소문도 많이 난 거예요. 야, 고려 가면은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고려의 도읍지, 개성, 개경이죠. 개경, 그 강 따라 내려가는 항구를 벽란도라고 해요. 개경을 흐르는 강을 예성강이다라고 하는데 하구에 벽란도라는 항구를 둔 거야. 서울의 한강을 따라가 쭉 가면은 항구, 인천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벽란도라는 항구에 외국의 사신들,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고려는 상업활동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고려의 성격은 약간 외향적인 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은 약간 뒤에 가면 좀 아이일 거야. 약간 좀 외향적인 느낌의 주변 국가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좀 충돌도 많고 이런 국가의 성격이 그래서 벽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오는 겁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러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고려와 교류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려의 특산물도 사가기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있었던 고려, 고려. 고려라는 이름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왕래했구나. 물론 송과 거란, 여진 등등의 주변 국가와도 당연히 이런저런 교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고려는 상업적으로, 무역으로 상당히 번성했었던 국가구나.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회 편입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신분제도다라고 하면은 높고 낮은 이런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이러한 나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 가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귀족. 가장 높은 계층이니까 가장 위에 있겠죠. 중간 계층. 양민, 천민 이렇게 있어요. 자, 귀족과 중간 계층. 일단 귀족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일 높고 귀한 이런 사람들을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얘기들부터 한번 보자. 자, 귀족에는 당연히 높은, 고려의 가장 높은 계층들이니까 왕족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 이 귀족들은요. 높은 공무원 관리들이 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공무원 관리들, 이들이 귀족입니다. 자, 이들은요.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귀족들은요. 되게 높은 관리다라고 하면은 자식들, 시험 안 보고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앞서 뭐라고 했었어요? 음서라고 했었죠. 과거 시험 보지 않고서도 조상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음서제도는 시험을 안 보고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한 대가로서 토지에 대한 수조권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 중에서 받는 토지 중에서 아버지가 토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죽어도 반납하지 않고 물려주는 그런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음전이라는 토지예요. 이 공음전은 앞에 전시과 얘기할 때 전시과는 반납한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이건 반납하지 않아요. 받는 토지가 뭐가? 반납하지 않고 물려주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음자들이 있죠. 이 음자들이 이제 뭐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던 건데 이게 이제 조상님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특권계층. 이들이 이제 귀족이고요. 고려의 지배층은요. 호족에서 문벌귀족. 문벌귀족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했었냐.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무신, 무신정변으로. 그리고 권문세족을 거쳐서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고려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중간계층은 무엇입니까? 자, 중간계층은 하부 지배층을 의미해요. 지배층인데 하급관리들. 이들을 이제 중간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무원인데 되게 높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자, 이들은 아버지가 어떤 그런 낮은 관리다라고 하면 자식도 그거를 물려받아요. 아버지 직책을 물려받거나 아버지의 직역이라고 하거든요. 직분의 역할이다. 그 공무원 직책을 물려받는 이런 계층들이다. 그래서 하급관리인데 좀 전문가 계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자신들의 지위를 물려주고 자식한테 뭐 이렇게 노하우들 전수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층들이 주로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향리가 있습니다. 자, 향리는 지방의 관리들을 향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얘들이 지방의 조무래기 호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그 이후에 향리들이 그 지방 세력들을 향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 중에서 힘이 세면 중앙의 귀족이 되는 거고 힘이 약한 계층들 중에서 이제 향리로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이 향리들은요. 이후에 이제 과거 시험 봐서 성장하는 향리들이 있어요. 과거 시험 봐서 중앙관료가 되는 그런 향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향리 출신이기도 해요. 앞서 봤었던 신진사대부가 원래는 향리였었다가 얘들이 과거 시험 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 신진사대부가 향리 출신이기도 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책임진다라는 거는 지방관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향리들. 하부지배층이고요.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하급 공무원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책을 차지하는 그런 계층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 호장과 부호장이라는 직책이에요. 호장과 부호장은 향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향리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직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리라는 그 계층을 추론할 수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리 같은 경우는요. 태조 왕건 때 그런 제도 있었어요. 뭐요? 기인제도, 인질제도였었죠. 향의 자재를 개경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 사심관제도, 사심관제도는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향리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민들. 관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 이들을 우리가 양민이다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이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었어요. 조선시대 가면은 이게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민인데 일반 농민들보다 차별받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 앞서 봤었던 향, 부곡, 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차별을 받는다라고도 봤었죠. 자, 그리고 천민은 노비들을 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 수도 있었다. 물려줄 수도 있었다. 바로 이제 천민, 노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회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던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고려시대 때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오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동아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자발적인 모임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나 보니까 부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부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어, 그래. 나 불교신자야. 불자야. 근데 우리 마을에 사찰을 만든대. 절을 만든대. 불상을 만든대. 부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가서 좀 도와주자. 가서 일손 부족할 텐데 삽질 좀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자. 이런 모임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모임이 바로 향도라는 모임이에요. 무슨 단체입니까? 불교신앙단체예요. 불교신앙단체로서 농민들이 뭔가 일이라도 좀 봉사라도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농민들 봉사단체인데 불교와 관련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뭔가의 행동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향나물을 바닷가에다가 묻는 매향활동을 하면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미래에서 오는 부처를 미륵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륵. 미래에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와요.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뿅 오신대. 그 미륵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했었던 활동이 매향활동이고 이 조직이 향도라는 불교신앙조직이에요. 자, 각종 사회, 제도들 이것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초 광종 때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광종, 피해군주 기억나시죠? 이 광종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요. 기금을 마련하고 이 재정이 있으면 이거를 이자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농민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구제한다라는 거는 도와준다 구해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기금의 역할을 했었던 게 제위보라는 기구입니다. 광종 때 빈민 구제 기금이에요. 자, 그리고 성종 때 곡식을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 있어요. 어, 이거 그겁니다. 어? 농민들에게 쌀이 없을 때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고글의 진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조왕건대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이름이 바뀐 거야. 의창으로. 그리고 물가 조절기구도 있습니다. 물가 조절기구. 곡식의 곡물가가 가격이 쌀값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는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떨어지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일정하고 항상 평평한 게 좋아요. 항상 평평.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구제도감은 구해줘야 돼요. 뭐 병자들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 구해주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구제도감입니다. 백성들이 아플 때 약도 필요해요. 혜택을 좀 줘야 되겠어. 약을 주면서 해민국이라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관도 만들게 됩니다. 병원 같은 것도 보건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대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동서대비원이라는 의료기관을 두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 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텐데 고려에 이런 기구들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아프면 고려 사람이야.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서대비원 가야 돼. 아니면 해민국 가서 약 받아야 돼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의창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또는 제의보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고려 사람이라면 어디 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사회 모습에서 여성의 지위를 한번 볼게요. 자, 여성들이 차별받기 시작했었던 건 아직 멀었어요. 조선 후기 가서야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가정에서의 차별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라는 게 여성의 지위 모습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가정에서 딱히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이 상속을 챙겨주고 딸이기 때문에 더 적게 주고 이러면 안 돼. 이건 고려시대 때 풍속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해?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 싸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남녀의 즉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상속이 되고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거든요. 제사의 의무가 있어요. 받들어 섬긴다. 근데 이 제사 딸 자식도 당연히 제사를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겠죠. 상속을 받으니까요. 그죠? 특정 아들이 또는 큰아들이 독점한다라는 거는 조선 후기 가서고요. 그 전에는 다 골고루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한다. 자, 여성도 남자처럼 이혼도 재가도 다 가능해요. 여자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거는 조선시대 가서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그런 여성의 특별한 차별이 가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진 않는다. 음서의 혜택도 마찬가지로 딸의 남편 사위나 아니면 딸의 자식 외손자 애계도 간다라는 거 이거 앞서 말씀드렸었죠. 아들 쪽 딸 쪽 모두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제 사회적인 모습을 쭉 봤는데요. 이게 감이 좀 안 잡히시면 내가 고려 사람이라면 내가 고려의 관리라면 내가 고려의 사람이고 이때 이런저런 일들 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하나씩 녹여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사회 여기까지 이론 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사회 문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구두구두구 1번 되겠습니다. 가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토지제도 여러분들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해서 전시과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전법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었어요. 자, 간을 보겠습니다.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전시과인데요. 문종 때 다시 개정했대요. 이렇게 봤었거든요. 처음에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그리고 경정전시과 시정전시과는 경종이라는 왕 때 개정전시과는 한 번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종이라는 왕 때고요. 그리고 개정전시과를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정전시과죠. 이게 바로 문종 때 예, 그래 고려 문종 때 이렇게 바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간은 경정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중에서 마지막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됐죠? 시정전시과는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도 고려하는 건데 개정 때에는 인품이 빠졌고요. 경정 때 마지막 남은 게 이게 뭐였었냐. 현직 관리에게 관리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데 근데 관리 등급에 따라서만 지급하죠. 전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현직 관리에게 그 다음에 인품 이런 것들은 이미 빠졌구나. 자, 나에 보니까요. 공량왕은 고려 마지막 왕인데요. 자, 과전의 지급에 대한 법 제정을 건의를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고려 마지막 때 수조권을 지급하는 수조지 토지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구나. 바로 과전법입니다. 고려 말대의 과전법 이는 신진사대부 그리고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게 된다. 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조준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요. 고려 말대의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 조준은 정도전의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은 가가 아니고 그래서 과전법 신진사대부 고려 말대의 개혁을 추진하는 그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에 가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인품 이라는 것은 없다. 그랬었어요. 인품은 시정전시과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1번은 과전법이고요. 2번은 인품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시정전시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아니다. 역분전이 아니고 나는 과전법이네요. 틀렸습니다. 4번 나 지급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과전법은 경기지역에 대한 즉 개경 주변에 대한 수조지를 지급하더라. 라고 봤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건 노동력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동력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노급 신라때 요거는 노동력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제도를 고려 때 나오는 제도는 전부 다 노동력 증발은 없고요. 수조권 즉 토지에 대한 세금 수치 권한이었었죠. 전지 시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시지는 지급하지 않는데 그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래 수조권 토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전시과와 과전법에 해당한다라고 파악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소유권 토지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국가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고려하니까 고려겠지요. 단서를 좀 찾아보자 이거죠. 쭉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흑산도 얘기도 나오고요. 예성강 얘기가 나오는데 예성강이 개경 쪽에 있는 강인데요. 우리가 배운 결정적 내용이 있죠. 병란도와 관련한 지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병란정이라는 객관이 있대요. 그래 병란도에 있는 어떤 딱 거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의 수도에 도달한대요. 예성강 병란도 그러면은 바로 고려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고려의 국제무역항에 왔나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교류하고 고리아 이름이 알려지겠지요. 고려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 어휴 저 앞에서 봤었던 건데요. 이거는 초기 고구려 고구려의 창고를 부경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2번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다. 화폐에서 봤었죠. 이거 말고 사망통보 해동통보 이런 거 봤었고요. 그 이전에 건원중보라고도 봤었죠. 고려의 화폐들 자 3번에 동시전 설치 시장을 감독하였다. 동시전은 신라입니다. 앞서 신라에서 동시전은 시장감독 검사로 두었다. 고려 같은 경우 경시서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4번에 계해악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에 가서 등장할 겁니다. 5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이것도 조선시대에 등장할 건데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서 각각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신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들의 첫 벼슬이 뭐 이런 거래요. 두 번째 오르면 뭐 이렇게 된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섯 번째 오르면 호정 그건가 여섯 번째 오르면 호정 일곱 번째 병정 창정 여덟 번째 오르면 아홉 부호장 아홉 번째 오르면 호장 와 이렇게 직책을 올라 올라가면 호정 호장 비슷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있죠. 호장과 부호장 이라는 직책 그래 이 계층들이 가장 높은 간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게 호장 그리고 부호장 그렇다. 그렇죠? 고려시대에 바로 향리들을 의미하죠. 향리는 호장 부호장 그리고 직역을 세습하는 중간 계층 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뭐합니까? 이들은요. 지방의 공무원들 토착 세력 가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1번 맞죠? 2번에 공음전을 지급받아 부를 세습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2번은 귀족입니다. 3번 기인제와 사심관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 그래. 인질제도 그 다음에 4번에 무신지권 이후 중앙진출이 많아졌다. 무신지권 이후에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드렸냐.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리들이 이제 귀족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계층들이 신진 사대부 이 계층들이 되겠어요. 5번 지방호족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족이 향리로 개편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사회시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느 상황일까요?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왕이 명했는데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대요. 막 무슨 전염병 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구제도감을 설치한대요. 그래 전염병 걸렸을 때 우리도 막 힘든 이런 기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신도 맞아야 되겠고 이때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흉년 들어서 굶주리고 있대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의창을 열어야겠대요. 그래 의창을 열어서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겠죠. 곡식을 지원해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관련한 내용으로 자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유랑민을 구휴라는 활인서를 두었다. 활인서라는 거는 요건 조선시대 때 등장할 거예요. 2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 의창 얘기인데 진대법은 요거는 고구려에서 등장했었던 제도였었죠. 을파소 건의에 의해서 시행됐다라는 거죠. 3번에 국산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조선시대 때 이거 세종시대 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뒤에 문화편에서요. 4번에 기근 대비하기 위해 구황차료를 간행했다. 요것도 조선시대 때 등장할 거예요. 명종이라는 왕때인데 그 뒤에 간단히 언급이 될 겁니다. 5번 기금을 모아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예 광종 때 설치된 빈민구제 기금 이었었죠. 자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 자 네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다 정진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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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